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고2 학생들을 위한, 빠르면 고1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을 위한 생명과학 1 연간 커리큘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를 위한 생명과학 1입니다. 지금이 2021년이고요. 아직은 2022년이 안됐어요. 그리고 11월입니다. 24일. 지금 막 서두르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조금 일정을 앞당겨서 연간 커리큘럼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자, 먼저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고2 학생들은 저를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처음 보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강사명은 백호고요. 근데 본명은 백인성입니다. 설마 백호라고 했겠어? 짐승이름인데 우리 부모님이 백인성이라고 지어졌어요. 근데 강사로서 좀 뭔가 임팩트 있는 기억하기 편하게 이름을 백호라고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공대를 졸업했고요. 생명과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생명과학이 좋아서 21년 동안 생명과학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나이는 좀 있어요. 21년 동안 거의 반평생을 제가 생명과학을 했다라고 하면 이게 전문 영역이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1, 2 다 가르칩니다. 근데 생명과학 1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들을 것 같아요. 2도 제가 강의합니다. 혹시 고2 때 생명과학 2를 하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생명과학 2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자 16년간 일타 강사 이거는 뭐냐 제가 예전에 메가스터디에 있다가 다른 사이트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2006년 그때 이제 메가스터디 대표께서 오셔서 백호 선생님 일타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아 내가 일타가 됐구나. 아 그리고 16년째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일타라고 어떤 지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업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고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매출이 보이잖아. 그거 보면 교재 팔리는 거나 일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을만한 강사다라고 하는 걸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강사 이제 선택을 하는데 이 사람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첫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첫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보고 잘 몰라요. 21년 강의했고 16년간 일타라고 하는 건 검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특히 올해도 내가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니까 비꼬 따라와도 좋다. 알겠지? 자 대입제도 이에 잠깐 고위 학생들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목표가 건전한 아주 시민으로서 잘하기 위해서 교양 쌓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또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데 주요 이제 대학들이 있다고 15개 대학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그런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대학을 보면 학생들을 뽑을 때 두 가지 전형이 있어요. 수시 모집이 있고 정시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라고 하는 거는 학생부 즉 고 1, 2, 3학년 때 했었던 내신 성적이 기본이에요. 거기다 학생부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독서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도 있고 정시는 수능 위주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말이죠. 수시로 뽑는 의원이 굉장히 많아요. 정시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주요 15개학으로 좁히면 59%, 41%로 정시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재미난 게 재미난지는 않지. 학생들 힘들지. 수시 모집에 꽤 많은 상위권 대학의 전형에서는 수능의 기본 점수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어서 수시에 1차 합격하고 난 다음에 수능 조건이 안 맞아서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인원이 결원이 생기니까 이쪽으로 모집 인원을 넘겨요. 2월. 그래서 이게 한 55%, 이게 45% 이렇게 됩니다. 심할 경우 49%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의 5.5 대 4.5 또는 5 대 5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수시는 고3 학생들이 훨씬 더 잘 들어가요. 합격률이 높아요. 알겠죠? 재수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냐 그러면 자기가 내신 성적이 좀 잘 안 돼서 자기가 희망하는 목표하는 대학 가려고 하는데 내신이 잘 안 나오니까 정시로 숨으로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제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은 고3 때 좋은 대학 희망하는 대학을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정시는 N수생이 훨씬 더 유리해요. 수능은 공부량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특히 단기간 1년 2년 빡세게 가지고 쫙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라 N수생이 유리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고2지요. 자 수시에서 학생부의 내용 그리고 그 교과 성적은 고2 성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중도 높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고3 때는 수능 공부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고2 일단 여러분들의 목표는 수능 요것도 있지만 수시를 위한 내신 학생부 성적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명심하세요. 선생님 저는 수능으로 갈래요.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정말 재수생들 그리고 고3에서 아주 똑똑한 친구들 정말 많이 해요. 공부를 경쟁이 살벌하다고 꾸준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해요. 내신은 내신은 꾸준함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내신 빡센 학교들이 있어요. 자사고랑 이런데 그런데 일반 학교들은 다 그렇게 빡세지 않거든요. 성실하기만 하면 돼요. 고2 학생들은 일단 학생부 내신의 방점을 좀 찍고 공부하는 걸 추천합니다. 재수생들이 특히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약대가 쑥 들어왔어요. 1700명 정도가 광풍입니다. 광풍 사회권에다 다 그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여기 목표로 하는 반수생들 재수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정말 수능 정신은 만만치 않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알겠죠?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낌이 오죠? 자 그래서 일단 방향 목표 대학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설정하세요. 고2니까 나는 무슨 무슨 대학 갈 거야. 뭐 한 서너 개 정도 그리고 나는 무슨 무슨 전공을 할 거야. 반도체를 갈 거야. 나는 자연계 순수과학을 할 거야. 나는 의치한 약수 중에 어디를 갈 거야. 잡아 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신이 내가 1점 된지 2점 된지 3점 된지 그거에 맞춰서 내신 과정 그리고 내신 교과 그리고 학생부의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거 집중할지 말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수능도 중요하니까 수능도 그래도 절반 정도로 뽑지 않은 상위권 대학 절대 그것도 못 포기하면 안 돼요. 내신을 내가 워낙 많이 강조해서 수능 요거에 기본기를 쌓는 거로 여러분들의 방향을 잡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표 대학과 전공에 맞춰서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늠을 좀 잡고 가셔야 된다. 이거야. 생명과학 중요성 잠깐 말씀드릴게요. 내가 생명과학 강사니까 고2 내신에서 내신이 중요하다고 했지 과학 과목의 수업 단위수가 꽤 높아요. 알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도 있지만 자연계는 과학 되게 중요합니다. 학생부와 연계되는 여러 활동도 있고 그리고 수능 과탐 수능에서 과탐이 비중이 꽤 높아요. 수학 다 무릎은 높아요. 자연계에서는 그리고 난이도는 매우 높고요. 그래서 생명과학 여러분들이 정말 선택했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할 각오 하셔야 됩니다. 고2 때부터 생명과학 1 가장 많은 학생들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속성이 어떠냐? 상위권도 있고 중위권도 있고 하위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점수가 쭉쭉쭉 잘 올라가긴 하지만 마지막에 최상위권 그룹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2등급, 1등급 만점 받으려면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수능을 내가 진짜 빡세게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면 2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2 때부터 수능을 준비해 많은 학교의 내신 문제들이 수능 문제가 거의 유사하거든요. 내신은 같이 동시에 준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내가 고3 학생들한테 2년 준비해야 좋은 점수가 나와. 수능 그럴 때는 제가 좀 말하기가 미안해요. 재수하라는 얘기 비슷하게 들리니까 근데 너희들은 내가 자식이 얘기할 수 있지. 고2는 뭐야? 지금부터 고2에서 고2 넘어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2년 공부한 셈이 된다고 내신으로 빡세게 한번 돌리고 고3 때 다시 한번 반복하고 모의고서 훈련하면 내신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나와 수능도 좋은 점수 나와 정말 이건 꽃놀이가 되는 거지. 꽃놀이까지는 좀 쉽겠다. 아. 그러니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른 선택. 생명과학을 할까? 다른 과목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과목이 됐든지 상관없어요. 생명과학을 하겠다. 그러면 빨리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목표로 강조합니다. 학기별로 내신 집중하세요. 알겠어요? 근데 이 내신 공부가 곧 뭐다? 수능의 기본 학습이 된다. 실제는 방향은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 한 덩어리다. 알겠지? 대신에 생명과학 1 이걸 수능에 선택했다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자 커리큘럼 이런 기준화에 말씀드립니다. 자 작년보다 변화된 지점이 좀 있어요. 먼저 12월 달에 기초인문특강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지금 교재가 거의 다 됐어요. 11월 24일인데 12월 1일날 교재 나오고 강의 곧바로 한 일주일 만에다 찍어 올릴 겁니다. 가벼운 강의에요. 인문으로 괜찮은 강의니까 고2 학생들 처음 보는 친구들 또는 고1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웬만하면 들어보세요. 지금 했던 얘기를 좀 더 자세히 할 거고 학습 방향이나 대입 제도나 그리고 생명과학 1, 2에 대한 기본적인 교과 내용 설명을 해주는데 재미있습니다. 들을만 하고요. 자 12월부터 1월 동안에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를 하는데 이게 고2 학생들의 메인 강의입니다. 솔직히 이거 하나로 내신은 웬만큼 커버가 다 돼요. 한 80%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는 이거로 다 커버가 됩니다. 알겠죠? 여기다 이제 기본 기술까지 들어가요. 아주 수능에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랬지. 그런 문제들까지는 커버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 내신에서 학교에서 그런 문제는 안 내요. 한 문제 풀었는데 한 시간씩 건지는 문제 있거든. 그런 거 안 냅니다. 하여간 그래서 그거 빼놓고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고2 학생들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섬계안에 축약 버전 스피드 개념 완성, 스계완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 고2 학생들은 이걸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요거는 작년까지는 내가 고2 학생들한테 추천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능이 계속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이 내신도 같이 난이도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학교 한 20%에 해당되는 과학고니, 자사고니, 과학중점 학교니 아니면 내신이 경쟁이 치열한 그런 고등학교는 상크스 웬만하면 요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우리 학교의 내신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벌써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 문제 학교에 들어가면 온라인 거기에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문제 보고 수능 문제랑 비교 한번 해 보세요. 어? 비슷해? 이거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시험대비 각 시기별로 1학기 중간기발, 2학기 중간기발 시험대비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여튼 얘기 반복이라 간단하게 할게요. 기초입문, 기본 내용, 내신, 수능, 논술까지 대비되는 아주 효율적인. 논술도 좀 대비됩니다. 생 1을 했는데 생 2를 안 했다. 그럼 생 2 내용도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개념과 스킬과 기본 기출 싸그리다. 내신, 수능, 논술. 특히 내신. 방점이 찍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너무 좋은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웬만하면 다 들으세요. 웬만하면 다 들으세요. 그리고 스피드 개념 완성반. 섬계안과 똑같은 교제와 똑같은 내용을 강의합니다. 근데 이게 한 40시간 했을 때 이거를 그거보다 줄여가지고 한 20 몇 시간, 30시간이 앞 넘는 그 시간으로 짧게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건 고3이나 N수하는 애들한테 추천하는 거고 고2는 웬만하면 이거 들으세요. 탄탄한 수능의 기본 체력도 쌓아야 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12월, 1월까지 다 해서 1월까지 끝낼 거고 이것도 잠깐 설명해 줄게. 섬계안이 양이 많아요. 고2 학생들 이렇게 들어도 돼요. 겨울방학 동안에 섬계안의 절반 정도만 듣는다. 한 25시간 정도. 알겠어? 그리고 내신 1학기 동안 쭉 보고 여름방학 때 섬계안의 나머지 한 20여 시간 후반부를 또 들어주셔도 돼요.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학교가 1학기 동안에 생명과학 1을 다 끝낸다 그러면 겨울에 다 들어주시면 좋고. 알겠지? 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상크스라고 축약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용, 가학의 도난, 흥분의 전도서, 어려운 거에 대한 고난도 모드 스킬, 고난도 기출과 변형 문제, 개념용 모유서까지. 개념이 또 소홀히 할까 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자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학교가 과학 내신이 장난 아니고 나는 정말 2년 대비로 수능 빡세게 공부해서 나는 만점 받을 거야, 1등급 받을 거야, 의대 목표야. 그런 친구들은 고2 때부터 이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추천합니다. 상위권 목표로 한다. 수능을 내가 빡세게 준비하려고 한다. 우리 고등학교 내신이 빡세다. 그러면 이걸 들어주는 걸 추천한다. 알겠지? 시험대비 있습니다. 내신완성 400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4등급에서 갈 거예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쪼개서 갈 거고. 내신 문제들, 전국에 있는 내신 문제들 내가 다 모았거든요. 그중에 엑기스 좋은 것들 해서 400문제 아주 괜찮은 강의 이거 있고요. 이건 교재만 사서 풀어도 돼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다 되어 있고, 벼락치기 특강도 있어요.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에 맞게 한 4시간 내외 정도 되는 벼락치기. 그래서 섬기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쭉 집어넣습니다. 알겠죠? 스킬들도 좀 집어넣어서.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이제 벼락치기 하는 친구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한 시험 일주일 전, 2주일 전에 보기 딱 좋은 강의. 그래서 이렇게 커리큘럼 4시간도 알차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까지 해서 고2, 전체적인 대입, 방향, 학습 전략, 그리고 커리큘럼 소개를 좀 했습니다. 자, 고2 학생 이제 서서히 긴장하시고요. 열심히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1년 후에 여러분들이 고3이 됩니다. 자, 연간 커리큘럼 소개 여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말해봅시다.